이전 배치에서 4분의 1 두께를 연습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4분의 3 두께를 연습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4분의 1 두께가 4분의 1만큼 밖에다 겨냥점을 두었다면요. 4분의 3 두께는 1적구인 빨간공의 안쪽 4분의 1 거리에 겨냥점을 두고 치는 경우입니다. 2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 4분의 3 두께처럼 두께를 겨냥하는 방법이 딱 떨어지는 두께는요. 다른 두께에 비해서 치기도 쉽구요. 활용도도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습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치려면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밀어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점이 내려가거나 세게 치면 분리각이 커져서 득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면 두꺼운 두께로 쳐도 내공의 분리각에 있어서는 2분의 1 두께로 쳤을 때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세게 치거나 당점을 내리면 내공의 분리각은 그림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이렇게 내공의 분리각이 당점에 따라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면에 1적구의 분리각에는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해서 1,2적구를 가까이 모으거나 키스를 피하기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